Uh... 수영이의 발자취 오...감자 يا..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준비 끝 지금 시각 12시 44분 1시까지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 귀여워 으 아 나갈 시간 어 깜짝이야 카드키를 챙기고 나갑니다 잊은거 없겠지 마스크 낄까 마스크 챙길까 마스크를 챙겨 봅니다 쉽지 않네 좋다 마스크 하나 챙기고 나갑니다 잊은거 없겠지 여권 안 들고 가도 되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빨리 내려갔어 너무 빨리 내려갔어 아 아 아 유토리 만났어 네 아직 입술이 없는 분입니다 수미 귀여워 일하고 있는 것 같아 따뜻한가봐 여기 앉아서 밥 먹고 온거야 아 아 아 아 멋있는데 아 아 아 소득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 근처에 초밥집이 있다고 해서 주유언니랑 이따가 배고프면 갈 수도 있구요 안 갈 수도 있구요 삼겹살 집도 있고 되게 집이 많대요 그쵸 많아요 네 스토어에 한번 놀러 다녀보겠습니다 하늘 너무 이쁘잖아 이게 무슨 하늘이야 이게 무슨 하늘 저는 아까 슈퍼림에서 어머 저기도 있다 편집샵 가볼게요 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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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솟뇨 히히힛 왜케 커? 거대화 하지는거 모았거든 이거 봐요 언니 우와 우와 진짜 다행해 줬죠 우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대박이지? 쿠키 진짜 많아졌어요. 아니 너 쿠키 왜 이렇게 화려해? 쿠키 진짜 많아요. 난 루비큐브 해야지. 헐 진짜 오래 한다 루비큐브. 잘했어. So cute.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잘erd다. 바로 먹으러 가야겠다 많이 먹으러 왔는데 너무 맛있어서 먹으러 왔어요 맛있게 먹으러 왔는데요 짱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아마도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교윤이 맛있데도 잘 구했네요 이거 다미가 알아봐줬대 다미 최고 다미 최고 다미가 알아봐줬대 짱 맛있어 짱 맛있어 맛있어 먹으면 빵도 맛있어 보여요 먹으면 빵도 맛있어 보여요 먹으면 빵도 맛있어 보여요 약대고마는 아스파라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 양념 자체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 되게 귀엽게 나온다고 되게 정말 귀엽게 나온다 잘 먹었습니다 다시 이제 멤버들과 합류를 하러 갑니다 나 춥다 춥다 추워서 입었는데 덩치가 산만해졌어요 들어가기 전에 아이스크림 사봐야지 나이키 매장 왔어요 라풀 로렌 매장 들어왔는데 너무 예뻐요 네 약간 해리포터 분위기 나잖아 그치? 여기 이렇게 어머 야 카펫 카펫 느낌도 너무 좋은걸? 응 너무 예뻐 나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요 안녕 라이프 카펫 좋아요 맛있네요 짠 우연히 카메라를 켰는데 너무 예쁘잖아 우연히 아니잖아 언니 언니 키려고 켰잖아요 하지만 날 찍으려고 했단 말이야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너무 스킨하다 지금 여기 영화 영화 한 6도? 5,6도 된대요 여기 해변까지도 더 추워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 우리 지금 해변 달려고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간대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간대요 와 너무 좋아 따라와 따라와 안녕 예쁘다죠? 예쁘죠? 야 저기 못 가는 거 아냐? 아 이제 해변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가까워지고 있는데 맞아요? 어 이렇게 추운 걸 보면 알 수가 있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멤버들 그렇지 빨리 담장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멋있어요 우와 야 해변이잖아 오마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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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파도치는 거 같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해변이다 해변 해변이다 해변이다 파도다 다미야 청춘같다 쟤 저러고 뛴는데? 저러고 뛴는데 청춘이라고? 누가 제 쪽 잡아주세요 안 뛰네 아 근데 너무 예쁘다 바다에 왔어요 바다가 좀 뼈섭히 바다가 치는데 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네 아 진짜 예쁜데? 진짜 예쁘잖아 야 유연아 사진 찍어줘 하나 둘 셋 차면 웃는 거야 하나 둘 셋 오케이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잠깐만 언니 더 뛰어야죠 더 더 더 더 더 여기서 일몰관을 보고 갈 요령인데요,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나는 바다의 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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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언니가 없네? 지효언니가 안왔어 지효언니 찾습니다 아무나 아무나 언니 가봐요 언니 괜찮겠어요? 여기 찾을 수가 있나봐요 여기 너무 방고싶어 괜찮겠어요? 같이 가자 네, 다녀오세요 탑을 하나 드릴까요? 지효언니 어딨냐고 지효언니 지효언니가 없어졌어요 찾아야 되는데 나 지금 발바닥에 모래거든? 발바닥에 모래가 엄청 많아요 내 말 안 듣고 있지? 귀여웠어 강아지 보느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셨죠? 네 지금 매우 찝찝한 상태 저희도 이쁘네 사랑이 다 이뻐 저는 이제 호텔 도착해서 올라갑니다 다른 멤버들은 밥을 먹으러 가고요 저는 배가 너무 불러서 아까 일식 먹은 게 그래서 호텔로 가려고 해요 짜잔 가겠습니다 안녕 정말 너무 재미있었고 오랜만에 오래 걸어가지고 체력은 다 썼는데 그래도 너무 재미있었고 마음에 드는 옷도 사고 바다도 보고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게 마지막 촬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 없었지만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바이바이 저는 쉽고 팩을 한답니다 방에 들어와서 이렇다 할 찍을 게 없었어요 쿠키런 하고 뭐있지 넷플릭스 보고 계속 누워서 뒹굴뒹굴 거의다가 씻고 왔어요 너무 개운하고요 그리고 팩도 하니까 팩도 하니까 기분이 좋았네요 외고 가서 물갈이를 너무 해가지고 좀 스트레스 같지만 지금 이 팩으로 열심히 연명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20분 정도 뒤에 팩을 뜰 거예요 네 그렇답니다 야경이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밝기를 좀 낮추면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예쁜 야경이라니 흠 브이 여러분 저는 잘 준비를 끝내고 어 이제 잘려고 해요 지금 시각 1시 9분입니다 꽤 됐죠? 내일도 휴일인데 내일은 제가 밖에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체력을 다 써서 내일은 공연을 위해 요양을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브이로그 인사드리고 음 우리는 또 공연으로 뵙겠네요 오늘 브이로그 별거 없었던 것 같은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안녕 저는 이제 자 볼게요 여러분들 빠이빠이 굿밤 이렇게 주... protesting 외국어 주... 이젠 ık